안녕하세요. 로데의 슈베르즈 코리아 양석범입니다. 오늘은 이곳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전에 전시 중인 스캔폰에 관련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스캔폰은 EMI 디버깅 분야에서 사용되며 증강 현실을 통해 근접 전자기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솔루션의 가장 큰 특징은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고 어디서든 측정할 수 있는 편의성과 장비의 구애를 받지 않는 비용 절감의 측면입니다. 또 측정 가능 범위로는 50Hz부터 7GHz까지 불효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. 측정은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 스캔을 한 번씩 해주시면 불효파에 대한 측정이 가능합니다. 해당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자신의 회사의 로고를 넣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측정하고자 했던 시료와 주파수 거기에 대한 데이터 값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결과로 해당 주파수 대역대의 피크 값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혹시 연구 중에 캡처해 주셨던 부분은 따로 캡처 기능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리포트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스캐폰 관련해서는 로데 슈바르트 코리아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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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